이준석의 최척근인 김철근 전무실장은 징계 절차 개시가 무효다. 윤리위원회가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김철근이라는 사람 이름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하던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한번 살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고흥 출신이네요. 전남 고흥 출신. 고흥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영길 전당대표가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이고 그 다음 지금 원내대표로 맡고 있는 박홍건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고흥 출신이죠. 고흥 출신입니다. 1968년생이고 중앙대학을 나왔고 강서구 병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강서구에 아마 출마를 했던 모양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했어. 김철근의 징계 절차 개시로 전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이준석에게 스스로 사퇴할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게 볼승사납게 쫓겨나가는 꼴을 피하도록 모양 좋게 자진 사퇴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대표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일단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에 할 수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옳은 판단의 부분은 시간이 아마 가면서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의 측근이 김성진 주변 사람을 보내서 이준석에게 유리한 정언을 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주거당하고 있음을 담당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이런 발표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는지는 아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던 김소연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재미가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의 태도도 여러분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반발 당 혼란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부터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절대 사과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그런 태도를 전혀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K 더불어 내로남불님처럼 철면피다 이렇게 봐도 후한 무치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내달 7일 회의에 소명 절차를 거친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 7월 7일 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의아하다. 이준석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사실 여부라는 것은 변화될 수 없는 거니까.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이런 결정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하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바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길어지는 징계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윤리위원회 징계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면 사실 여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런 사실이 없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 당의 지지도라든지 당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2차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통의 양식 있는 시민들하고 이준석이나 김철근과 어떤 정치판에서 오래 달고 다른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차이는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개최와 징계 여부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단짝이지 않습니까. 사회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비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절달 4달 7일로 미룬 것을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자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명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준석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러나 하태경은 늘 그래왔듯이 자기 단짝인 이준석이 어떻게든 그렇게 징계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태경의 가치 판단도 그런 게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덕시례를 따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크면 사실 여부는 깔아뭉길 수 있다. 꼭 같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가치관 문제가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한테는 이런 소위 성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여부를 맹확히 밝히는 거가 우선순위가 1번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혼란이라든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주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태경 의원이란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을 보는 사물이라는 현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또 좀 옳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진중근 씨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 대거 이탈하게 다음 총선이 암울해진다. 2년 뒤에 다음 총선이 암울해진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무선 시각을 드러내는 거 아니까 가치체계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그게 범법이냐 합법이냐 그게 정의냐 부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지금 이 50대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치적 이득이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하위적인 기준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인 거죠.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정의 부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진중근 씨처럼 똘똘한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준석 징계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표를 징계하면 이공상봉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고 금품 수술했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다. 그거를 그러면 다 덮자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이 가치관이 엄청나게 혼돈스럽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소위 빅마우스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 문제인데 그건 뒤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운영에 힘이 되냐 안 되냐 정치적으로 유불리할 거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개판 5분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일을 언제 봤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 다뤘던 금태섭 의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비리라든지 불법을 수사하게 되면 지지율은 오르겠지만 1, 2년 뒤에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서울법제 나왔을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폭락하더니 그거는 다음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부정이 있었으면 그걸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나 진중근 씨가 지금 이준석을 징계를 하게 되면 다음 총선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나 하태경이 해당 행위를 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참 우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아니 사실 불법과 부정이 있었으면 그거는 어떤 경우든 따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유불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가지고 그 사실 여부가 성상납이 맹악하거나 증거인멸 교사가 맹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자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중근 씨도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또 좀 예리한 판단이나 이런 것을 좀 자주 하지만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참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건도 보면 너무나 경악하는 거죠.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이 대거 이탈할 땐 두고 봐야겠지만 설령 이탈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보통 신과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특히 586 운동권 출신들은 완전히 사고체계가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완전히 유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아닐까?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를 보게 되면 소피스트하고 소크라데스의 논쟁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런 소피스트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괴변을 내쉬었지 않습니까? 그냥 절대적인 선이나 이런 거 없다. 절대적인 악도 없다. 절대적인 불법도 없다. 절대적인 정의도 없다. 그냥 이익이 되면 정의가 될 수 있고 이익이 되면 선이 될 수 있고 이런 주장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걸 괴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크라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아니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것. 절대적인 옳은 것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것이지 당신들 이야기대로 하면 세상이 개판이 되지 않겠냐. 그런 류의 주장을 소크라데스가 펼친 거 아닙니까? 이른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인 거죠. 좌익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절대적인 게 어디 있노.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통치에 도움이 되고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모든 도구와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공적기관들은 다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죽더라도 관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김검태섭 의원처럼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치냐 이야기죠. 적배수사를 윤석열 정부가 하게 되면 지지율은 오르겠지만 1, 2년 뒤에 꼬꾸라 치고다 꼬꾸라 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참 5.86 운동권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소피스터들이 상대주의를 외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고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론에 보게 되면 첫 부분에서 소크라데스와 격론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 따위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야 하는 거죠. 강자가 결정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다. 지금 중국 공상당하고 똑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는 것이죠. 권력이 선과 오름을 만들어내며 따라서 정의라는 강자의 이익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엄청난 궤변이죠. 이게 기원전 4세기에 도시국가인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소피스터들의 상대주의입니다. 지금도 매맨이 살았으면 뭡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야 해요. 어차피 객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자가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흥 혼란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결인 겁니다. 선거가 부정이 뭡니까?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극단적인 상대주의자들인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과 진리와 가치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런 부분을 덮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온전하겠냐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게 절대주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없고 선도 없고 덕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합법도 없고 그냥 다 강자의 이익이 모두 다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믿고 떠들게 되면 그러면 지금같이 금태습이 이야기나 진중근 이야기나 하태경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586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그걸 국정에 다 적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러워진 거지 않습니까? 힘들게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의도 존재하고 부정의도 존재하고 합법도 존재하고 불법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고 악보다 더 심한 사악함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온전하고 훌륭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뭉개자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당 윤리위원회의 소위 윤리위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혼돈스러움과 사회로 이런 부정선거와 3구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런 소위 은폐 노력도 다 이런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상대주의하고 절대주의의 경합인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가장 솔직해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당연히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정직도 있고 부정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것이 바로 사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지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사기치라 거짓말해라 그다음에 뭡니까? 훔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섭 씨나 진중근 씨는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성상납이 있었고 소위 정거인멸 교사가 있었으면 그게 있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답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고 올바르고 반듯하고 훌륭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제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